김원실 멋있어요! 멋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곡이 될텐데요 참 아쉽습니다 또 내년을 기약하게 하면 좋겠고요 정말 즐거웠습니다. 행복하고요. 노래는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답니다. 그래서 저는 참여 같이 동참하는 거죠. 그리고 나눔이라고 하죠. 문화나눔.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 키워던데 자, 10월 어린이던 문짓나로 부탁드릴까요?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고 나를 깨운 전망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안져도 사랑은 가득한 너 널 밝은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의 인체가 될 테니까 가득 두려워져 지난만 꿈처럼 사라지나 기도해 매일 나를 보고 매일 나를 보고 매일 나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안져도 사랑은 가득한 너 너를 만난 세상 너를 만난 세상 너를 만난 세상 너는 소원 없어 바람의 인체가 될 테니까 내가 일을 komm도isto 내 곁에 있는 너 너를 만난 날이 인체가 될 테니까 사랑하는 이념 꿈을 꾸는 이념 모두 다 나라인걸 내가 있던 세상 사랑하는 동안 구조의 것을 없을 거야 시와래 어느 멋진 나네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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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을 이루셨네요 여러분 방석에 이렇게 멍색이 앉아 있으신 분도 다 이런 서시죠 우리 숨을 이루어야 된다 자 우리 국악팀도 같이 오세요 저희 기념 촬영도 할 겸 이렇게 전체 커텐콜 하겠습니다 전 출연진들이 여러분께 감사의 뜻으로 아주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큰 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자 고맙습니다 같이 하시죠 시우려는 멋진 날 같이 한 번만 더 하고 아쉬운가 보죠 잠깐만 서서 우리 노래가 정말 10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일정이 되시면 10월의 마지막 날이요 10월 30일이잖아요 부산에 부산에 수영강변에 이인아톨이라고 제가 늘 살롱 음악회라는 장소가 있어요 시와 가구의 밤을 개최하는데 오시는 거 환영하겠습니다 10월 30일 olduğunu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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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